안녕하세요. IFBB 프로 바디빌더 김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충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제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선수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보충제의 활용방법이라든지 응용방법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충제에 대한 궁금한 모든 점을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르기닌 보충제는 요즘 가장 인기있는 보충제 중에 하나고 아마 저와 같은 나이, 중년 남성들한테 가장 인기있는 보조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르기닌의 실질적인 운동선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예는 혈관 확장입니다. 아르기닌이라는 물질은 우리 신체에서 산화질소의 연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산화질소의 주요 기능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혈류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류속도의 증가는 다른 운동수행에 매우 중요한 산소공급능력도 증가시켜주고 운동수행에 있어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보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합을 뛸 때 무대 뒤에서 펌핑을 할 때 이러한 아르기닌을 이용해서 펌핑 전에 섭취를 해주면 상당히 좋은 펌핑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운동하기 전에 아르기닌을 섭취하면 펌핑에 대한 좋은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선수분들께서는 펌핑하기 전에 아르기닌을 보충해서 시합 준비를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크레아티라는 물질은 사실 우리 신체 내에서 아미노산 합성에 의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에는 하루 3g 정도를 섭취하는 게 좋고요. 만약 육류를 섭취하고 계시다면 하루 2g 정도만 섭취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운동선수의 경우는 하루 5g 정도로 섭취량을 좀 늘려주면 실질적인 우리가 운동에너지로 사용되는 ATP 물질이 ATP로 분해되었을 때 분해된 ATP에 P인지질을 공급해서 다시 ATP를 재합성할 수 있는 ATP PC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ATP의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근력운동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에 보디빌딩과 같은 어떤 이런 운동을 하실 때 크레아틴을 운동존에 섭취해 주신다면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집중력도 향상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보조 제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크레아틴 보조제들이 상당히 많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크레아틴의 보조 식품의 어떤 형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 가지 형태는 모노, 즉 모노 크레아틴의 형태가 있고요. 입자가 조금 더 고운 마이크로 형태의 크레아틴이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크레아틴 가운데 어떠한 형태의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게 좋은가. 사실 모노 크레아틴보다는 마이크로 나이즈 형태가 훨씬 더 흡수율이 좋습니다. 이러한 크레아틴을 운동 전에 섭취하고 운동 후에 섭취하면 아무래도 운동 수행력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저 또한 시합을 준비하는 시즌이 아닌 비시즌 기간에는 크레아틴을 섭취합니다. 운동 전에 섭취하고 운동 후에 다시 한 번 섭취를 해줘서 그 섭취된 크레아틴은 몸속에 저장되었다가 다음번 운동을 할 때 재사용되겠죠. 그리고 크레아틴을 섭취할 때 조금의 팁을 드리면 당분과 같이 섭취를 해서 근육 속에 저장될 때 크레아틴이 빨리 흡수될 수 있게끔 섭취하는 이러한 요령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타알라린이죠. 네, 베타알라린. 사실 이 베타알라린은 신체의 피로를 감소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이 베타알라린의 주요 기능은 신체 내에서 타르노신이라는 물질을 제조를 해서 사실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피로의 원인이 바로 젖산입니다. 이 젖산이 분비되는 이러한 상태를 완충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카르노신인데 이 카르노신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는 게 바로 베타알라린이죠. 그래서 베타알라린 자체를 운동 전에 섭취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고강도 운동을 하실 때 조금 더 피로를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중량을 지구력 있게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래도 근육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크레아틴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 크레아틴 보충제와 베타알라린을 혼합해서 운동 전에 섭취해 주신다면 젖산 분비를 완충시킬 수 있는 베타알라린의 효과 그리고 크레아틴의 ATP 합성 이 두 가지 궁합은 최고의 궁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운동하시기 전에 베타알라린과 크레아틴을 혼합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지구력 있는 고강도의 운동이 가능할 겁니다. 운동 전에 부스터 요즘 각광고받고 있는 보충제죠. 아마 이런 마이넉스 제품이라든지 아마 C4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부스터들은 사실 운동 전에 최대한의 펌핑감 그리고 지구력 그리고 지치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좋은 보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충제와 함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물질을 보충해서 아마 섭취를 하신다면 조금 더 운동 수행에 좋은 긍정적 결과 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그마틴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공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베타알라린 그 다음에 크레아틴 물질 이런 물질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부스터와 함께 섭취를 하신다면 조금 더 지구력 있는 어떤 그러한 고강도 운동을 여러분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하기 전에 이런 부스터 제품을 단독적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사실 부스터에 마이넉스 제품 같은 이런 부스터 그 다음에 이런 베타알라린 그리고 아그마틴 그리고 사실 글루타민도 사실 좋거든요. 근데 이제 글루타민은 운동 전에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운동 후에 많이 섭취하더라고요. 사실 이 글루타민도 사실 운동 전에 섭취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나중에 글루타민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고요. 글루타민도 사실 좀 운동 전에 섭취하는 요령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르기닌 제품 같은 거 뭐 이런 성분을 조금 더 혼합해 주신다면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제가 느끼는 어떤 이러한 그 부스터 제품에 추가적인 어떤 그 성분을 이렇게 같이 복용을 해보니까 사실 뭐 운동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도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의 어떤 그 운동 특징은 좀 짧은 시간에 고강도 트레이닝을 하는 그러한 원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시간에 고강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는 어떤 체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제가 나이가 지금 부록의 나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나이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습니다. 산화질소 뭐 솔직히 산화질소는 웃음가스죠. 그 우리 개그프로라든지 풍선 입에 물고 들여 마시면 목소리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산화질소예요. 근데 이 산화질소를 우리가 흡입한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체 몸속에서 스스로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게 유도하는 이러한 보조식품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산화질소의 가장 그 주요한 어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게 바로 아르기닌이죠. 이 아르기닌과 사실 시투린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사실 이 시투린 제품은 사실 그 아르기닌의 전구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르기닌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시투린을 섭취하게 되면 아르기닌을 직접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아르기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운동하기 전에 그 산화질소를 이용한 최대 펌핑감을 얻고자 한다면 가장 좋은 조합은 아르기닌과 시투르린 만약 이 두 가지의 제품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먹고자 한다면 아그마틴 아르기닌 그 다음에 시투르린 이런 세 가지 조합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화질소의 신체내의 증가는 혈관이 넓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사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국도를 가다가 고속도로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좁은 길에서 길이 넓어지면 흐름이 좋아지고 속도가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체의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실체의 산소 운반 능력은 자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신체의 에너지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작용 즉 산소와 결합해서 태워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의 확장을 통한 혈류속도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의 접혈구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신체의 에너지 대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이 끝냄어요. 그럼 이제 운동은 출고하자면 바로 갈까요? 네 하여튼 운동은 뭐지? 자 보자